스토리가 있는 수프로 포레스트 도네이션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이한입니다. 네,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무엇일까요?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스토리가 장애인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계층이 직접 만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숲을 만들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숲을 바탕으로 이 스토리 있는 숲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직접 임산물을 구매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도네이션을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레스트 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케어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케어팜이란 무엇일까요? 케어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사회적 운동입니다. 케어팜은 기존의 사회적 약자인 고령 환자나 고령 환자 혹은 치매 환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힐링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참여를 하면서 회복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사회 참여함으로써 사회 참여자로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우리나라의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의 대응을 해봤습니다. 많은 장애인들 혹은 사회적 약자인 치매 환자 고령 환자들이 직접 가서 이런 숲을 만들면서 숲을 조성하고 힐링 효과를 오히려 누리면서 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스 코드를 바탕으로 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라이스 코드는 지금 PPT 보시면 보이는 논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게 논하트라는 건데 논하트는 논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관광객들을 모으는 이런 그림이 있는 논을 말합니다. 이런 논을 바탕으로 일본의 한 현에서는 관광객들은 많이 유치했는데 정작 이런 쌀 도매나 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런 논하트가 있는 논을 직접 찍으면 접속을 해서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툴을 라이스 코드라는 툴을 만들어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툴을 땡겨왔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숲을 만들어서 직접 사람들 숲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부를 하거나 혹은 임산물 구매를 통해서 이들을 돕는 형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있는 숲은 어떻게 조성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숲이라는 개념이 고령 환자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가서 힐링만 하고 끝이 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탈피해서 우리 도시에 있는 도시 숲이나 근교의 숲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고령 환자가 찾아가서 이들이 숲 활동해서 숲을 조성하고 숲을 만드는 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숲을 조성할 때 장애 수준이나 혹은 고령 수준 혹은 치매 수준에 따라서 알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을 하는 개념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 숲, 이 숲으로 뭐랄까요? 저희 포레이스트 도네이션 할 겁니다. 포레이스트 도네이션은 gps, qr 코드 혹은 여러 ar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직접 가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네이션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gps로 해당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숲을 조성할 때 해당 나무를 조성한 직접 조성한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접속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ur이 나오고 있는데 ui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qr 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런 ur 코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해당 임산물이나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 고령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릴 수도 있고 임산물 판매를 근처 산림조합이나 혹은 여러 지역 농협들이나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혹은 그 숲에서 만들어지는 임산물들을 판매하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있는 평점이나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얘기를 듣는 효과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레이스트 도네이션을 사용해서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 있는 숲을 만드는데 멈추지 않고 포레이스트 고, 포켓몬 고 아시죠? 포켓몬 고처럼 여러 게임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즐겁게 활동을 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사이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개념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일리지 제도 혹은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가지로 바탕으로 확대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레이스트 도네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대 여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회적 역할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로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직접 이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해서 이야기 있는 숲을 조성하고 이러한 판매들로서 수익을 창출해서 돕는 사회 일원으로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숲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 포레이스트 도네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의 확장성입니다. 우선 생각해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QR코드나 GPS로 찍어서 접속한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단순한 나무 사업을 장묘나 혹은 농업, 다양한 분야 혹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제일 단순한 QR코드 아시죠? QR코드를 활용해서 이런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계층으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나무를 조성하게 하고 이런 나무나 숲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QR코드로 접속해서 임산물을 팔고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QR코드에서 멈추지 않고 AR 혹은 GPS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합쳐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임산물 판매를 현재 있는 기념문 판매에서 넘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판매하는 구조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을 많이 유추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농업, 장묘,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포레스트 도네이션의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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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